라디오스타 박시은 진태현 입양과 신앙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머드 전서 2장 10절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대학생 딸 다비다를 입양한 뒤 방송을 통해 공개한 소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시은 진태현 부부는 mbc 라디오스타에서 딸 다비다를 방송에서 공개한 것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다 박시은은 딸을 입양한 것을 방송을 통해 알리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박시은은 저희가 사실은 방송을 하기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다비다와 18살 차이가 난다며 나의 차이가 안나 보이기도 하고 하다보니 방송을 통해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이방을 했다고는 알고 있어도 주변 시선으로 힘들었을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시은은 많은 분들과 함께 화면을 통해 저희가 가족이 되는 과정을 함께 하다보니 우리를 이제는 가족, 딸이라고 봐준다며 방송하길 잘했다 가족도 방송 덕분에 더 끈끈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때문에 입양? 쟤네 방송 때문에 입양한 거 아니냐? 한편 진태현은 공개 입양 후 충격을 받았다고 토론했습니다 진태현은 많은 분들이 시선이 우리 가족에게 쏠리다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라며 사실 쟤네 방송 때문에 입양한 거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다 우리는 2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해서 악플도 받아보고 해서 아무렇지 않지만 일반인인 딸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다고 토론했습니다 진태현은 이어 이런 뒷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딸의 지인이어서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진태현은 그 얘기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유가 딸이 얘기의 조소라며 딸의 지인들이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편을 들은 박시현 진태현 부부를 응원했습니다 김국진은 그래도 두 사람도 다친다 가족 모두가 괴로운 일이라며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안흥민은 악플 대처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며 본인이 단 댓글에는 하트를 누를 수 없으니 유해하라고 말해 출연진의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시현 진태현 부부의 신앙 스토리입니다 대학생 딸 다비다 입양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 배운 것 박시현 진태현 부부는 신혼여행 당시 제주도에서 봉사일환으로 보육원 천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인연은 보육원 70여 명의 아이들과 가족이 되게 했다 2018년 1월 두 부부는 여전히 천사의 집 아이들과 함께한 일상을 전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천사의 집 아이들은 올해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박시현은 생일 선물을 챙겨준 천사의 집 아이들을 가족이라고 칭하며 착하고 인성도 좋은 제주도 조카들 듬직하다 라고 조카 자랑을 했다 진태현은 이들과 함께 합숙하며 예배를 드리고 영화를 보고 롯데타워 전망대를 놀러간 일상을 전했습니다 진태현은 서로 정을 나누면 가족이라며 삼촌으로서 잔소리도 했던 소식을 전했다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생스 가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시현 진태현 결혼 2010년 sbs 드라마 호박꽃 순정을 출연을 계기로 2015년에 결혼에 꼴이 난 진태현 박시현 부부는 결혼 전음부터 각자 재능 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연예계 대표 모범 연예인으로 손꼽혔다 결혼 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마련 행사 개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기부 장애 아동 수술비 지원 등 선행으로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답이다 입양 소식 10월 28일 박시현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입양 소식을 전했다 2015년 8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찾아간 제주도 천사의 집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 우리 세윤이 아직도 기억나는 건 줄을 길게 늘어선 코올리는 막내들에게 전복을 숟가락으로 파주던 모습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함께 이모 삼촌으로 지내왔습니다 라고 했다 이어 방학 때마다 제주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대학 입시 때도 함께 학교 시험을 보러 다녔고 저희 집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린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라며 이제 조카는 편입 졸업 취직 결혼 등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모 삼촌이 아닌 진짜 엄마 아빠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시현은 입양은 오래 전부터 우리 부부가 노력하고 생각해왔던 것이고 소외된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 배워왔던 거라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마저 다 함께 경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라며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사랑하니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시현 진태현 부부는 이제 대한민국 부부이자 대학생 첫째 딸이 있는 대한민국 부부입니다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입양한 딸 세례에 받다 진태현은 몇 주 전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딸이 되었으면 아주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종교인이 아닌 나보다 남이 먼적인 배려가 넘치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크리스천 그런 딸이 되길 바란다며 딸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시현 진태현 부부의 선행 진태현 김성령 등 장애 아동을 위해 브릿지 라이딩 참여 등 많은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시현 진태현 부부와 다비다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천幕 반드시 코리아 impression 로